지금 붕대농은 안되냐? 여기 있는거 다 뒤지지도 못했는데 어쩔수 없지 뭐 지금 빨리 갔다오자 일기장 지금 왔어 양호실에 10월 21일 오늘도 문자가 온다 그에게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지고 놀 장난감이 필요했고 난 그걸 어찌할 수가 없다 뭔 소리지? 양호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약간 안좋은 분인가? 처음엔 달콤했다 그는 이 놀이의 대가로 돈과 안전과 안정적인 직장을 지불했다 아 이사장이구나 난 그가 원하는 놀이감이 되어주었고 그것은 후회 후회가 되었다 선악과를 깨문 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 사실은 절대 알려지면 안된다 그는 언제나 이곳에서 날 보길 원했다 여긴 양호실에서 여긴 내가 학생들을 치료하는 곳이지 모텔이 아닌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떼었는지 모르겠다 야 이거 뭐야 야설은 교칙 위반인데 이걸 양호선생님이 적었을까? 여기서 뭘 했다는 거야?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? 구급상자 아 이게 필요했구나 속에 붕대랑 거즈 같은 게 들어있다 이걸 가져가면 미나를 치료할 수 있겠지 어? 이사장식 카드키도 있네 야 이거 지금 딱 보니까 지낸이 보기 개힘들어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수상한 방문 예약 안녕 자기 별일 없었어 오늘 저녁에 한 번 보일까 아는데 그쪽 사무실로 찾아가보도록 하지 5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다 내보내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저녁에 나눌 이야기는 학교에 대한 자기의 헌신과 뭐랄까 월급 등등에 대한 환상적인 것들이야 기대되지 않아? 지금 이게 그거야 이사장이 양호선생한테 돈의 월급을 더 늘린다고 하고 어어! 뭐야 이거 아 이제 함정이 엄청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거지 제 놀이키를 이용한 것이 좀 솔직히 말하면 아니 또 왜 저기서 소리가 나세요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에이씨 저 이거 뭐냐 이건 도대체 머리를 막고 있어 화장실에 아 잠깐만 근데 야 미나를 먼저 살리고 오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이거 했다가 미나 못 살리면 어떡해 미나 지금 위급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 음? 내가 여기 파밀 안 했네? 미나한테 가자 1-C 있다 있다 있어 3층에 있었다 미나야 내가 왔어 구급상자를 왜 사용하지 않아? 이런 선택지는 왜 있는 거지? 야 이건 참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나 보네요 구급상자를 사용한다 양호실에서 이걸 발견했어 이 붕대를 한번 감아보자 저 정말 고마워 영호야 이제 좀 멋진 것 같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? 피는 좀 멈춘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어 고마워 니가 최고야 마치 서로 안고 있는 듯한 러브러브함 우린 친구잖아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 참 진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왜 친구들 입을 합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뭐 여기서는 어? 내가 어떻게 널 그냥 두고 가 어? 당연한 일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이런 단어 선택 난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되었어 영호 넌 친구 이상의 아 이건 무슨 이건 무슨 말장난이야 친구 이상의 남자친구야 이러면 모를까 아 무리하지마 겨우 붕대 하나 둘둘 갚는다고 상처가 바로 치유되는 건 아니야 자 자 좀 늑대분이 계셔가지고 좀 불라 좀 드릴게요 자 무리하지마 겨우 붕대 하나 둘둘 갚는다고 상처가 바로 치유되는 게 아니야 아 아니야 난 정말 괜찮아 난 자유로워졌어 얼굴 혈색이 전혀 없는 게 이거 나중에 막 피가 막 붕대에서 새서 나오는다 초록색 피가 막 나오면서 감염되는 거 아니야 자유로워졌다고 그게 귀신이었던 거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아니 귀신이었어 어찌되었든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이럴 수가 스포하지 마라 스포하지 마라 여기서 스포하지마 보는 사람들 많다 자 세이브 자 세이브 야 이상한 채팅할 거면은 방송 나가서 해 아프리카 아직 관리한다 이제 아프리카 관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관리하겠습니다 어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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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실효킷 안주면 해코지하겠다 이런 의미였다고? 아 그래? 난 또 여자가지고 뭐 드립한 줄 알았네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러다보면 내가 잘못 알고 강퇴하니까 자 여기를 3층을 가보자 3층을 일단은 강퇴당하신 분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해버렸네요 아 3층에도 말소리가 나네 빠르게 없어 어? 아 그래 얘는 아까 봤지 미치겠네 여기만 다 어 여기만 다 파밍하고 이제 신간으로 가려고 했는데 참 진짜 여기 맨 처음 시작했던데 여기 파밍하기 너무 힘드네 이제 이것도 이제 어느정도 내가 피해본다 잠깐만 어 그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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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아 여긴 죽어야 될게 있어 이런 데서 이제 메모 얻는거야 뭐야 여기로 나가면 될거같애 이런 첸잠잠 징하다 징해 진짜 뭐야 어디서 온거야 어떻게 저렇게 올수가있지 어? 큰일났다 어어 어 어어 어 이거 어떡하냐 아이 개같은가 어 어 아아아아아아 이걸 생각못했다 내가 아 어디서부터 된거야 세이브가 아 아 이걸 내가 아 저기 멈춰있는게 아니어서 아이씨 야 그냥 갈래 안되겠다 야 이거 진짜 지넨니 너무 까다로운거같애 최대한 지넨니 본다 최대한 지넨니 본다 자 이사장실 가는데 되어있고 내려갑시다 저장 다 되어있어 이 이거 하나 놓친거 가지고 또 집중을 또 전혀 못한다 그러냐 참 너만해 이사장이 두명이야? 무슨 메모지? 지구가 돈으로 전부 덮일 때쯤이면 해는 리엇 리엇 지고 있으리니 이게 뭔 말이야 시야? 세화 고등학교 이사장 제임스 못 제임스 못 패스워드도 없고 딱히 이상한 것도 없고 파보창이 떴는데? 암호 프로그램 같은건가? 넌 어디에 서있는가? 두개의 버튼이 있다 붉은별 그림을 누른다 푸른 원 그림을 누른다 푸른게 낫지 별다른건 없는데 다른 질문이 있어 지금은 몇시인가? 불타는 구름을 구른다 누른다 노랑 초승탈 구름을 누른다 해는 리연이었다고? 잠깐만 저 방금 봤던 이게 중요한건가? 니연니연이라